으 우와 벌써 봄이네요 진달래 꽃이 만발했습니다 너무 이뻐서요 혼자 보기 아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프 아 아 나 우리나라 꽃 참 좋아요 진달래 참 이쁘지 않아요 화해하지도 않구요 은은하면서도 변함하고 편안하게 되는 그런것 같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2 으 으 으 너 그리고 지금 가운데만 건너편 쪽 끝 모서리 부부니까 거기가 계곡 수가 있는 곳 입니다 아 제가 이 편이 들어 올 건데요 모를 보내는 중국의 해가 또 물고 아 역대는 지장에 넣어 말아요 지금 여기가 오늘 17일날 대한 장 cre정 아 풍어 잉어 향어 이렇게 여러가지 어종을 대단한 밥탕 투어 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분이 대물을 좋아하셔가지고 아마 대물들도 들지 않을까 저 혼자만을 생각하십니다 으 으 으 으 여기가 4개 전용료를 할 것 같구요 한쪽은 상탈 턱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으 와서 보니까 넓게 참 높네요 그때까지는 잘 안보입니다 여기가 4개 전용점을 묻혀서 할 것 같은데요 오픈날은 4월 17일이 개장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나는 그날 아마 개장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4개 전용점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으 아 아 원래 여기 사장님 이벤트도 없고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이 많이 바빠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많이 놀러 오셨습니다 많이 돌보셔서 어서 맛도 보시고 이 맛도 즐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파주의 사장군은 문화나기터 자비터 여기는 메기터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이는 여기는 붕어 잉어 향어 등 여러가지 어종을 놓는 국방터로 그래서 다양한 아 아 아 아 아 하시는 아 아 1 아 아 아 아 아 긴은 뭐 뭐 그 다음 참어주기 대 그 이상 높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육아 자비타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